안녕하세요. 아트필드입니다. 요즘 핫한 MMORPG A3 Still Alive에서 금손 콘테스트를 주최해주어 저는 팬아트 부분으로 참가를 해보았습니다. A3 Still Alive 게임 속에서 수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중 MMORPG 게임 중 A3 Still Alive에만 있는 배틀로얀 4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에서 30인 속에 살아남기 위해 차지해야만 하는 1, 2섹터에서 떨어지는 보급품 상자와 2, 3섹터에 있는 이니스 등불을 그려보겠습니다. 악세사리로 유저들의 발소리인 빨간 신발 그림도 넣어보았습니다. 추가로 배경은 암흑출모를 연상케 하는 붉은 달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니스의 등불과 보급품 상자의 그림 이쁘게 봐주시고 A3 Still Alive 잊지 말아주세요. 이니스의 등불과 보급품 상자의 그림을 그림도 넣어야 합니다. 이니스의 등불과 보급품 상자의 그림은 сп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